번호는... 어떡해요. 주인이 봤어. 아 모르는 척. 본인이 뭔가 옳지 못한 일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. 이 친구들 잘하는 친구네. 네. 누나 하고 싶어? 뭐야. 누나 착하다. 지은 죄가 있어서. 손동자. 이거 어디서 배운 거냐? 뭘 봤어요? 밝아졌어요. 맛있는 거 있나? 뭐지? 아 역시. 달달한 초콜릿이 멈추지 않고 흐르니까. 건우가 또 얼마나 신기할까요? 완전히 사랑에 빠졌네요. 말 더 많아졌어요. 이거 만지면 안 돼? 네. 이미 뭐 아이컨택 했는데 어떻게 안 만져요? 아... 천국이죠. 윙크. 세상에. 천국이죠. 손이 잘가요. 본능이죠? 본능. 미끌 미끌 거리는 촉감도 좋을 거고. 아! 공진만 쌍냥 거울 만졌네! 정지화면? 어떡해 거울 진이야 그만해 초코 댄다 소금 에? 에? 초코 댄 거야? 초코 댄 거야? 댄 거야? 헉! 왜? 둘 다 초코 해 어떡해 아이는 아이예요 지금 초코 댄은 안 돼 건우야